한 번씩 주고받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삼양님을 위해서 우리 정드림님께서도 안 하시고 해서 한 번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것만 한 번씩만 주고받고 해보십시다. 그때요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암 걸어간 줄 모르고 울음을 구는디 암 걸어간 줄 모르고 울음을 구는디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님 따라서 갈까 보다 님 따라서 갈까 보다 물이 일어나 오럽논 구름 흘러 순여도 없는 그러지 수지지 날찐니 해해 동창 보라매 수지니 날지니 해동창 모라네 다 수여덕 없는 동설령 국계라도 다 수년없는 동설령 국계라도 이긴 따로 갈까보다 이 나로 할까 보다 하나를 징여성은 은하수가 박혔어도 하나는 징여성은 은하수가 박혔어도 막혔어도 막혔어도 일련길도 보려고 한 바가는 일련길도 보려고 한 바가는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건디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건디 이따 아직 못보거든고 이따 아직 못보는고 그렇지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동풍 연자되어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동풍 연자되어 김계신 처박 끝에 집을 짓고 온 돈을 다가 김계신 처박 끝에 집을 짓고 온 돈을 다가 밤중이면 김모가 걸을 만나 밤중이면 김모가 걸을 만나 나 왕단 청회를 하여볼까 왕단 청회를 하여볼까 식사와 같은 가구 김계신 처박 끝에 이따 고여요 그 이별이 되려는가 어쩔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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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아무도 모르게 설리운다 아무도 모르게 설리운다 목소리들이 왜 이렇게 곱소? 금날 곱소잉 곱소잉 독창하셔야 돼요, 다음에 독창 연습해서 이제 독창하셔야 돼요 우리 삼양님하고 자꾸 싸부름이 통과된 영상은 공개하기로 했으니까 독창해서 이제 쑥대머리가 할 것이니까 약 6시에 독창하셔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